맞아 이게 뭐죠? 리미티드 런던 잉글랜드 제주 아일랜드 간혜주의 비하인드 아, 오늘은 이 버버리 제주 아일랜드 하업스토어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음! 오우 자연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선 특별한 공간에 초대합니다. 초대받았어요 여러분. 초대받았어요. 지금 안 늦으셨다. 또 보람이 있네요. 마이크 드롭이에요. 저는 고등어 정식이라서 제주도 흑돼지도候. 거답지 않을까 하는 사진. 미안하다. 도둑어 먹을 때? 도둑어 회? 도둑만 얻은 적으로만 우리의 한 끼는 많이 소중하니까요. 내일 말씀해주세요. 내일? 이렇게 만났을 때? 사실 이렇게 비가 올 줄 알고 저희가 실내로 닿잖아. 네. 아주 센스 있게. 도대체 내일 뭐 하는 거죠? 내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? 알아요? 채연 씨? 아니죠. 뭐 하는 줄 알아요? 다 알아요. 라면 몰라? 또? 진짜요? 나 라면 몰라. 다 알아? 나도 뷰미를 잘 시켜주시더라고요. 큰 틀도 모르셔요? 모르고 하는 거 재밌어하니까. 그냥 게임에서 지면 돈을 내야죠. 돈을 내야? 원,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? 아니요. 카드만 있으면 돼요. 카드요? 네. 일요일에 사는 게임. 아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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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. 제주도에서... 오빠, 제주도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? 미안해. 뭐야. 그렇지 않나? 저장은 celular rond escol Cast Blick Symm picks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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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훈이가 나의 어떤 모든 모습을 다 담아내려고 희리님께서는 딱 이 날씨에 입으면 좋을 아우터와 그 다음에 블랑스와 플리츠 스커트 어떻게 보면 가을룩의 정석이죠.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이 좋아요. 흔히 말하면 골덴이라고 하는 이 코드로이가 그 카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예쁘고 오늘의 또 포인트는 이 머리에 한 이 스카프 연출한 이 디테일이 또 특히나 이런 마르셀라 와인 컬러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? 네. 와인인데 굉장히 딥한 약간 와인보다도 좀 보랏빛이 도는 것 같아. 그리고 블랙에도 어울리고 밝은 룩에도 어울리고 체인도 골드고 색깔 진짜 예쁘다. 저희가 최고로 제일 이쁜 모습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무슨 감성이야 정훈아 이거? 아 이거 잔이 너무 이쁘거든 잔이 너무 이쁘거든 초급이 안돼요? 안됐어요? 오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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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볼게요. 오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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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